지금 수도권이 매년 25만 명씩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주행 속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공예는 점점 점차 더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과밀화된 도시입니다. 동경이 31%인데 우리가 지금 48%에 이러고 있습니다. 과밀, 국민 과밀이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이로부터 발생하는 우리 서민들의 삶에 어려워나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인데 2010년 되면 2500만으로 육박할 수도권 인구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30만 나가면 어떻게 해서 수도권이 공동화된다는 것인지 어떻게 해서 집값이 폭락한다는 것인지 경제가 파탄한다는 것인지 이것은 논리가 아니라 그냥 그냥 흑식선전 아닙니까? 이회창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을 이렇게 서로 이해하는 데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진정으로 노무현 후보께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하시는 건지 그냥 넘기기 위해서 강변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청와대 옮겨가고 또 행정부 즉 다시 말씀드려서 제1종합청사, 제2종합청사 옮겨갑니다. 국회 옮겨간다고 그랬습니다. 또 거기에 이제 따라서 금광원 또 감사원 뭐 선관이 다 옮겨갈 것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과천에 지금 정부청사에 있는 곳에 상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일종의 말하자면 일종의 공동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간단한 예를 들죠. 대전에서 대전시청이 중부에 있던 것이 신도시로 옮겨갔습니다. 지금 중부가 공동화가 됐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지금 또 전라남도의 광주에서 도청이 지금 무한으로 옮겨가다 하니까 벌써 광주에서 공동화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진실을 그대로 봐야 합니다. 이 숫자 가지고 숫자 노름을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인한 경기 변동의 상황과 도시의 위축 상황을 아주 직시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무슨 숫자 가지고 20만 명이 50만 명이 나가면 어떤 변화가 오겠느냐. 그렇게 숫자로 말할 것은 아니다. 노무현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경남도청이 부산에 있다가 아마 그 80년대에 창원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뭐 공동화되지 않았습니다. 괜히 상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꼭 가까운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가지고 손해를 봤다고 얘기를 하지만 경남도청은 창원에 가서 아주 잘 짜인 도시로 잘 되고 있고 부산은 부산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서독의 보은이 30만 도시입니다. 전체 행정수도입니다. 그 행정수도 그건 사실상 행정수도 전체가 이전한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베를린으로 이전하고 있는데 그래도 보은이 지금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일본도 지금 행정수도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이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정경유착을 끊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회창 후보 재반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은 말씀하셨는데요. 보은은 지금 일부가 국회가 옮겨가고 일부가 남아있는데 현재 그 옮겨간 뒤에 그 충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을 좀 아셔야 되고 일본 동경의 경우에는 지금 14년째 동경으로 옮기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결국 옮기는 게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 따져보면 예를 들어서 서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제 서울이 옮긴다 이렇게 되면 지금 각 그 어렵게 서민들 돈을 구해가지고 어렵게 내지 마련한 사람들 그 집에 은행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은 금융권을 그걸 회수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민층의 공황이 일어납니다. 택시기사 또 응십정 주인 이 서민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재래시장이 위안을 받습니다. 왜 이게 서민의 문제가 아닙니까? 이 문제를 자꾸 돈 가진 사람의 문제로 결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끝으로 권영길 후보와 이회창 후보의 상호토론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권영길 후보께서 이회창 후보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회복지부부원에 관한 토론 아닌가요? 과거님 토론장에 이렇게 행정수도 문제로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회창 후보님 저 한나라당을 IMF당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IMF를 불러왔었기 때문에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IMF는 정경유착과 이렇게 재벌 체제 때문에 왔습니다. 정경유착 청산하고 재벌 개혁해야 됩니다. 상징적인 두 인물이 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대통령직으로 있으면서 1조 원 가깝게 비자금 마련해서 축제해서 추징금 받았습니다. 1,800억은 안 내고 있습니다. 1,800억. 그다음에 김우중 회장 42조 원 행방불명시켰습니다. 김우중 회장 체포해야 되고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이 추징금 꼭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대쪽의 의미가 될 것 같은데 아마 반대하시면 갈대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이해차 후보 답변해주세요. IMF당이다 재벌당이다 하는데요. IMF 일으킨 재벌들 책임이 있고 지금 현재 지금 재벌 출신과 공동 정권 만들겠다는 민주당이 또 재벌당이고 IMF당이 또 어째 한나라당이 IMF당입니까? 지금 물으신 부분은 법의 문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법은 법대로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IMF가 오고 그 뒤에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정권이 해온 쭉 국정운영을 보면은 결국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은 데서 모든 문제가 파생했습니다. 사실 지금 오늘날의 국정 혼란과 혼선 불안이 어디서 왔습니까? 전혀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부패무능 그리고 무원칙하게 마음대로 해소한 겁니다. 이러한 부패무능한 정권에 거기 나온 후계자 거기에 부호한 후보자가 지금 다시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나서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분은 존경하지만은 그러나 부패정권의 그 틀 속에서 나온 분이 부패정권의 틀을 어떻게 깨겠습니까? IMF, 저 우리 그 당시 여당에 있던 상황으로서 책임 인정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5년간의 책임에 대해서는 지금 민주당 책임져야 합니다. 그 책임을 도회시하고 남이 책임 돌리는 거 이것은 안 됩니다. 권영길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법과 원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법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권력자들 다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엄만하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축제해서 법원으로부터 추징금 언도 받았으면 받아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김우중 전 회장 지금 못 잡고 있는 겁니까? 보도에 의하면 인터폴리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이렇게 말하면 검거해서 송환할 의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우리는 약한 입장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회창 후보께 그것을 묻는 또 주된 이유는 항상 말과 행동은 일체화되는데 한나라당의 공약은 97년 걸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믿겠느냐는 겁니다. 이회창 후보 재발론하실 수 있습니다. 김우중 씨에 관한 것은 그걸 물으시려면 저한테 물으실 게 아니라 현 정권의 후계자로 나서신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께 물어보시는 게 아마 정도 아닌가. 지금 저는 야당일 뿐이고 김우중 회장에 대해서 자꾸 안 자꾸 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정책을 그대로 뺏겼다. 아까부터 자극히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정당의 공약 정책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고 국민에게 언제든지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이것을 하겠다는 그런 아주 꾸준한 약속입니다. 이걸 때에 따라서 어느 정당처럼 필요에 따라서 엊그제 했던 거 오늘 바꾸고 갑자기 돌출하는 어떤 어마어마한 수도권 이전 같은 문제 내놓고 이런 식의 정당 정책은 저는 이것은 오히려 안 좋다. 아마 권영길 후보께서도 그런 정책이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죠. 일관되고 국민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5년이나 10년이라도 같은 정책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권영길 후보께서 사회복지에 해당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왜 행정소득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사회복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 전반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워낙 주제가 다양하다 보니까 그것을 그대로 제가 인정을 해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회창 후보께서 권영길 후보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지금 사교육비 문제가 아주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둔천동에 아주 서민주택 전을 가서 만나봤습니다. 거기서 뭐가 전월세 입주자들 만나서 뭐가 가장 큰 부담이냐 했더니 이제 의료비, 사교육, 그리고 주택 이렇게 꼽았습니다. 이 사교육비는 현재 3개에서 1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2위인 미국보다도 2배라고 합니다. 이 사교육비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해결책 내지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사교육비도 모두 다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이런 또 민호당식 정책을 말씀하시는지 어떤 정책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권영길 후보 답변해 주시죠. 네, 제가 한나라당의 97년 공약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바로 한나라당의 국회에서 제1당으로 말하면 처리할 수 있는 공약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국회에서 제1당 못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거 처리 안 하고 지금 와가지고 있다는 것은 말하면 번질을 한 그야말로 생색내기에 급급하다는 겁니다. 그 점을 지적하시기 때문에 이 후에도 저는 대통령이 되실는지 또는 안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나라당이 지금 분명한 것은 국회의 제1당이기 때문에 제1당으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사교육비 문제, 바로 참 말씀 잘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서 그런 겁니까? 한나라당의 IMF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로 역대 지금까지 온 정권이 이렇게 만들어 온 겁니다. 경쟁식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버는 게 어떻게 됐습니까? 천만 원짜리 쪽집게 가입받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 성장 위주의 정책 그리고 성장 위주의 교육 정책을 누가 추진했습니까? 한나라당이 추진해온 겁니다. 한나라당이 책임져야 되죠. 해결 방법도 잘 아실 것 같은데 해결 방법 제시 안 하시면 제가 다음 질문에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회창 후보 반론해 주십시오. 이제 민노당도 정권을 바라보는 수권정당이 앞으로 언젠가 될 것입니다. 그 수권정당을 대비해서는 보다 정책에 관해서 아주 한쪽에 치우친 것보다도 모든 국민을 쌓아나가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까 국회에서 왜 처리 안 했느냐 아마 노무현 우리 권 후보께서 국회 안에 안 계셨기 때문에 잘 사정을 모르신 것 같은데 그동안 DG 비안합 동안에는 우리는 제1당이었지만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문제된 법안들 어떤 때는 사흘 연속 사흘 날치기 통과를 시켰습니다. 거기에 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이런 1당이라고 하지만 야당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대야 소위 국회에서 어쩔 수 없었던 사정을 그걸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나 물론 우리 당이 다 자랐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도 성의가 부족했던 점이 있는 거 솔직히 인정합니다. 권영길 후보 재발론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이회창 후보께서 민주노동당도 언젠가 숙권정당이 될 정당이라고 말씀하셨던데 저는 이회창 후보를 유력한 후보라고 이렇게 항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영길동당도 당선될 수 있는 후보자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라는 말은 또 너무 좀 과혹한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책은 성장 위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라든지 의료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땀 흘려라. 그러면 언젠가 잘 살 것이다. 이런 겁니다. 땀 흘린 대가가 어디 갔습니까? 노동자들이, 농민들이 땀 흘린 대가는 일부의 소수의 재벌들이, 부유층들이 아삭았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계속 열심히 일하라, 성장하라 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부자의 정치, 가진 자의 정치입니다. 민주노동당은 부자의 정치, 가진 자의 정치를 서민정치로 바꿀 겁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토론 순서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세 분의 후보자께 마지막 마무리 연설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추첨 순서에 따라 노무현 후보께서 먼저 마무리 연설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14년 동안 저 정말 정치 참 어렵게 했습니다. 고향에 가면 호남당이라고 구박받고, 또 중앙당에 오면 호남이 아니라서 푸대접받고, 그러면서 6번 선거 칠해서 4번 낙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 통합 하나 때문에 끝까지 버텨왔습니다. 아마 좌절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돈도 없고 조직도 없고 계보도 없는 저를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주셨고, 또 당내 실세라는 사람들이 저를 한참 흔들때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붙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선거 칠해라고 만원, 2만원씩 이렇게 돈을 모아서 이제 64억원까지 모아주셨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제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시는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역주의 또는 권위주의, 삼김정치 하는 이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정치를 새롭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부패 없고 또 특권도 반칙도 용납되지 않고 성실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의무를 또박또박 잘 수행하는 이 보통의 시민들이 그야말로 떳듯한 시민으로 대접받고 나라의 주인으로 대접받는 그런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소망도 그것입니다. 모자라는 것이 많지만 그러나 저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회창 후보께서 2분간 마무리 연설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마지막입니다. 사실 오늘 좀 잘하려고 했는데 좀 제 뜻대로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97년도에도 한번 했습니다. 그 후에 5년 동안 야당으로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야당이 됐기 때문에 바닥에 내려왔고 또 많은 것 보고 직접 느끼고 배웠습니다. 아마 97년에 대통령이 됐더라면 보고 느끼지 못했을 걸 보고 느끼면서 국민과 또 서민과 직접 만나고 애완을 같이 했습니다. 이제 정말 국민을 위해서 뛰고자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길이 이것이 개인의 어떠한 이익이나 집착 같은 것은 용서하지 않는다,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절실히 느낍니다. 저는 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심지어 제 가족까지도 많은 희생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평생을 정직과 또 청렴으로 사신 분이었는데 자식이 대통령 후보가 됐기 때문에 많은 모략과 중상을 받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참으로 그 가슴에 아픔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것도 제가 겪어야 할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길은 개인 것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버리고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뛰어야 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국민과 이 나라를 위해서 뛰고 싶습니다. 이 혼란과 불안한 이 시대를 끝내고 정말 이 나라를 혼란과 불안에서 건져내서 아주 완전히 나라다운 나라로 정말 깨끗하고 정직한 정부를 세워서 세계 속에 자랑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합니다. 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권영길 후보께서 2분간 마무리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는 19일은 위대한 선택의 날입니다. 정치를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역사를 바꿀 날입니다. 진보정당 여기까지 오는데 50년의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참으로 긴 세월이었습니다. 이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민주노동당 이나마 자리 잡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민주노동당 일꾼들. 보수 정치의 유혹을 뿌리치고 오직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가슴 피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 희망 하나 안고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파리특폰을 지낸 잘나가는 언론의 길 접어두고 고난의 길 택했습니다. 49살 늦깎게 노동운동 시작해서 오늘이 이르렀습니다. 보수 정치권에서 당선 보장되는 국회의원 공천 장관직 제의한 것. 이런 지혜에 거절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노동당과 저 권영길은 이제 우리 아들, 딸들께는 이 절망의 세상을 희망의 세상으로 만들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서민들이 교육비, 병원비, 주택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를 만들겠습니다. 찍을 사람 없어서 기쁜 하시겠다는 여러분. 민주노동당과 저 권영길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듭시다. 권영길이 200만 표 받으면 우리의 희망이 이루어지는 데는 한 8년쯤 걸릴 겁니다. 500만 표 받으면 한 5년 정도 걸릴 겁니다. 천만 표 받으면 당장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권영길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만듭시다. 네, 이제 세 후보의 마무리 연설을 끝으로 세 번에 걸친 방송토론은 모두 마치게 됐습니다. 그동안 뜨거운 토론에 임해주신 세 후보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선택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1세기 첫 정부를 구성하는 대통령의 탄생은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21세기 한국의 미래를 꿈과 희망으로 바꾸는 이번 대선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내드린 대통령 후보 초청 합동 토론이 여러분의 선택에 부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것으로 대통령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16대 대통령 후보 초청 합동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토론회를 지켜봐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